... ... 누구야? 진짜야... 야, 불편해! ... 내놔. 내놔. 내놓으라고. 너 혹시 지금 수줍어하냐? 하지마. 하지마라 너 수줍지마. 내 이상형은 지적인 여자야. 너랑 완전 정반대해. 그렇게 니끼하게 보지 말라고. 혹시나 네가 오해할까봐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가 너 여기 데리고 온 건 날은 저물었지 비는 오지 너는 띨띠하지 해서 딱 하룻밤만 재워주자. 그것뿐이었거든. 그러니까 어머.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. 이참에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. 이런 쓸데없는 기대나 희망은 접어라. 꿈 깨란 얘기지. 어? 해가 응큼해. Hayes? 이건 아랠ic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